근데 진짜 나 스승은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일 일이야? 이럴 일이야? 너무 감동적이다 진짜 기분 좋아 감사합니다 마구 찍으세요 언니 너무 예뻐요 예쁘게 보정해서 올려야 돼요 그거예요 That's me, that's me That's me, that's me 언니 나 지금 홍대지로 뭐 따라다니는 거야 지금? 지금 크게는 사실 말 못하겠고 지금 나 한류스타 놀이 중 주말엔 테러로 놀자 토요일 낮 12시